박혜수의 비하인드 게임에 참여해주셨습니까? 나 서울의 조상우야 경영학과 수석 졸업 너 어디 학교야? 몇 학년 몇 반이야? 여기 앉으라고 뭐야 이거 우리 집에서 갖고 온 거잖아 218번? 2부 라고? 2X나 치러줘 넷플릭스? 바지는 없어? 알았어 아술을 시작해?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다른데 그 선배님 다시 대고 봐 비싼 설탕이잖아 진짜 흑설탕이라고 나도 안 해봤어 사실은 이건 만들어줬었잖아 원래 어렸을 때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잠깐만 솟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잠시만 잠시만 헉 안 돼요 안 돼요 됐어 상상 여보 탐내가 너무 많이 나 가면 좀 좋아 잠시만 우리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 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부터 달고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설탕을 넣죠 조금 더 이 정도 넣어봐요 자 들어갑니다 저희 어렸을 땐 이걸 많이 했어요 동네에서 저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뛰면 여기서 녹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이게? 보이나요? 소다를 소다를 좀 넣어줍니다 그리고 너무 불이 세면 안된다고요 올라오죠? 올라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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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야지 올라와요 올라와요 자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 됐어요 이 정도 됐을 때 말이 너무 많아요 살짝 살짝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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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 결국 prise 후 또 후 전세계의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하트 자 다시한번 다 이미 굳어버렸어요 굳어버렸을때는 이게 찍히지가 않는다는걸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죽어마땅한거 같아요 쏠거야 부활해서 두번째 도전 뭔가 반대로 불 너무 세게 하지않고 세번째 도전 음식은 정량이거든 이렇게 예쁘게 되고있어 지금 만드는거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일부러 금붕 모양으로 만들었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되는거거든요 자 성공했습니다 성공 자 이렇게 완성하였습니다 아 어디서 많이 보던 배널 성공해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초반에는 빛을 비춰보면 보이나요 오래 걸릴거 같은데 앉아서 시작 오우 오우 나 뭐야 깨졌어 애기되. 이être 으로 살아온다 이렇게 병아리를 완성했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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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당뇨 조심하세요 아 진짜 아 충분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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